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!! 잠시 후 왼쪽 12시 방향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5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약 300미터 앞에서 동댕도 29번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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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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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